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2급 실기에 출제되는 매크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할 단추나 도형을 작성하고 연결하는 문제에서 각각 5점에서 총 10점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요. F4부터 F11 영역에다가 이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의 설명과 같이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 단추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교재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단추를 그리시고 그 다음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작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요. 첫 번째 문제는 단추에 연결할 거라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F13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그냥 그리시면 물론 그릴 수 있지만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고자 하실 때는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F13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지금 화면상에 조금 전에 그리셨던 단추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제 매크로 기록하고 나면 표시가 되실 거예요. 클릭하면 이제 조금 전에 그린 단추를 클릭하면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 건지 매크로를 만들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익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이름을 이익금액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단추 만드셨던 거 이제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화면에 보셨을 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준비라는 옆에 보셔도요. 기록중지라는 네모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전에는 매크로 기록중지가 아니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커서를 F4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익금액을 계산할 때는 등호 입력하셔서 판매금액에서 마이너스 매입금액을 빼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F4셀의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셔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11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매크로 기록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매크로 기록을 해놓고 기록하는 중간 중에는 기록중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단추 1은요. 단추 1로 표시하지 않고 문제에 텍스트를 이금액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에 표시할 매크로의 이름을 이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었고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4부터 F11 영역을 선택한 다음 단추에 연결해 놓으셨던 이금액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뺀 이금액의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이용해서 매크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의 두 번째 가셨을 때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라는 도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요.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리고자 하실 때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E13부터 F14 영역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신 다음에 텍스트 편집하셔도 되고요. 도형 그리고 나서 바로 셀 스타일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둥근 모서리의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어떤 매크로를 실행하실 거냐면요.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를 만들 겁니다. 셀 스타일을 입력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셀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자세히 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파랑에 강조색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1번 먼저 확인하시면 파랑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랑 강조색 1을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셀 스타일이 파랑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지금 작업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도록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셀 스타일을 지금은 파랑 강조 1로 적용을 했는데요. 임의로 다른 셀 스타일을 적용하신 다음에 아까 매크로 기록해 놓으셨던 셀 스타일을 클릭하면 파랑색의 강조색 1번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매크로를 잘못 기록하셨다 라고 하시면 개발도구에 가셨을 때 내가 기록한 매크로는 맨 앞에 코드에 가셨을 때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내가 기록해 놨던 매크로는 여기에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요.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통해서 내가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색 1번이 아니라 강조색 3번을 했는데 1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간단한 내용들은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수정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요. 매크로에 가셔서 내가 기록한 거에 잘못된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다면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신 다음에 새롭게 매크로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맞게 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